예린 언니는 오히려 멤버 중에 제일 친구처럼 친해졌던 멤버인 것 같아요. 그냥 언니는 똑같은 것 같아요. 그때도 이렇게 잘 웃고 웃음소리 됐다 크고 뭔가 되게 호탕하고 안무 같은 것도 잘 알려주고 그렇게 친해졌고 또 숙소 생활할 때 예린 언니 어머니께서 손이 크셔서 반찬 같은 거를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. 가을도 많이 깎아주시고 언니 어머님 덕분에 되게 뭔가 밥도 이렇게 잘 챙겨 먹고 어쩌다 어머니까지 갔는데 예린 언니는 되게 친구처럼 친해졌던 스타일인 것 같아요. 지금도 보면은 제가 언니 장난 진짜 많이 치거든요. 그렇죠, 안녕하세요. 음이 이유 в